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코틀랜드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셀틱과 세인트 존 스톤의 리그 3라운드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셀틱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위치한 셀틱파크에서 열린 세인트 존 스톤과의 프리미어십 3라운드 혼경기에서 양현준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0대0 무승부를 기록하였습니다. 선발 출전한 양현준은 공격을 주도하며 팀의 승리를 위해 종은무진했지만 아쉽게도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몇 차례 기회 속에서도 골이 나지 않자 셀틱은 후반 23분 양현준을 교체하우시켰고 막판까지 상대를 강하게 몰아붙였으나 양팀 득점 없이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날 권혁규는 벤치 멤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아쉽게도 출장은 불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현준이 선발 활약한 가운데 셀틱이 세인트 존 스톤과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